오늘은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아시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패스를 하죠? 그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책을 쓰고 난 뒤 12년 만에 완성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생각,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의 생각 일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돈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짚어주고 있고 부자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세계의 돈들을 갖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아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책에 대한 시리즈 리뷰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서 나눠볼 이야기는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에 관한 세 가지 규칙입니다 세 가지 규칙 과연 뭘까요? 이 세 가지 규칙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자가 될 수도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시나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잘 못 버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얘기하거나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빚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도 하죠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좀 숨기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들을 많이 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에 대한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짓말이냐? 이런 거짓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체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속으로는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뭔가 나는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척 나는 돈을 위해서 뭔가 안 하는 척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물질을 천하게 여겼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 체면이 더 중요해서 나는 돈에 관심이 없는 척 돈이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척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 이런 거짓말,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데 내가 돈을 더 모으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돈이 굉장히 나쁜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돈을 막 숨기려고 하고 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런 돈 자체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잘 공부하지 않는 거,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이 모르는 게 진짜 부끄럽고 나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돈 때문에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돈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싶지 않은,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도 모셔야 되고 또 어쩌면 돈 때문에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까지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다니고 싶어하지 않는 회사를 다니고요 그 월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억지로 그 회사에 다니게 되고 그 회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죠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돈만 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돈 때문에 다 비롯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로봇 교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무지한 게 가장 나쁜 거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죠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중요하다 인정하고 돈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 돈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지식을 좀 배우자라는 게 로봇 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좀 돈에 대해서 잘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잡고 또 투자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봇 교사키의 책을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봇 교사키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그 교육은 세 가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교육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학문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직업 교육이고 세 번째는 금융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학문 교육 두 번째는 직업 교육 세 번째는 금융 교육입니다 그런데 학문 교육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읽고 쓰는 그리고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 학교에서 보통 수학 시간에 배우고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뭐랄까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 못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천 원짜리 5일을 사는데 2천 원을 줬어요 그럼 내가 천 원을 거실로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샘이 안 되면은 뭐 돌려받을 수가 없고 돌려받아도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덜 받은 건지 더 받은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인 거예요 이 학문 교육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학문 교육의 시작을 파헤쳐 보면은 제가 다른 책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는 국민 교육이라는 것은 산업혁명과 동시에 그때 일어납니다 산업 사회가 도래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공장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할 노동자를 막상 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아는 게 없어서 일을 제대로 시켜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1교육시 2교육시 3교육시 4교육시 시간표를 짜고 그 안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가르치는 게 과제에 오는 거 시간 맞춰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체를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태동과 긴장의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 생활과 뗄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회사 생활도 출퇴근해야 되죠 우리 학교 갈 때도 등교해야 되죠 학교해야 되죠 그리고 쉬는 시간 공부 시간 그리고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지만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회사에서도 공장에서도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을 잘 노동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한번 알아들어야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필요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이제 이른바 이제 의무 교육이라는 국민 교육이라는 형태로 가르친 겁니다 그런 교육들이 이제 학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직업 교육입니다 직업 교육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회계사, 변호사, 의사, 별리사 뭐 아니면은 다른 직장, 회사의 컴퓨터 다루는 기술 워드 프로세서 기술, 포토샵 기술, 영상 편집 기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직업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존을 넘어서 뭔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다 마지막 교육은 무엇이냐 금융 교육입니다 금융 교육은 오늘 이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운용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내가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이거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게 금융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죠? 대부분은 학문 교육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엄청난 사교육에 쏟아부어서 서울연고대로 보내려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강조되는 교육이 직업 교육이죠 뭐 로스쿨 간다든지 뭐 의학전문대학원 뭐 약전원 뭐 이런 직업과 관련된 거 뭐 혹은 전문직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죠 근데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금융교육이라는 게 로버트 교사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교육을 배울 일이 있나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군문가에 가면은 진짜 국어책만 있습니다 문화작품들이 있고요 연문가 가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만 경제학에 대한 공부지 돈에 대한 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금융교육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는 교육들은 전부 다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에 머무르고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교사키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류가 받고 있는 교육들이 학문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금융교육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학문교육과 직업교육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금융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금융교육이 대체 무엇이냐 그건 결국은 돈에 대한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돈에 대한 현실, 여러분들 돈에 대한 현실을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돈에 대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로버트 교사키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행들은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도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죄인지 딱 와닿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아마 부자들의 음모 리뷰 계속하고 있는데 1, 2, 3부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아실 거예요 혹시 잘 생각이 안 나신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1, 2, 3부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행들은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은행에 돈 찍어내죠 종이에서 잉크를 발라서 원화를 찍어내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유통되면 그걸로 부모 빵도 사먹고 코카콜라도 사먹고 그걸로 빵도 사먹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종이조각에 인쇄된 인쇄물에 불과한 거죠 과거에는 1971년 이전에는 미국의 달러가 금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금과 바꿀 수 있었어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된 비율로 달러를 얼마 가지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게 미국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와 금의 연결권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달러와 금은 상관관계가 없게 된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과거의 금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연결권이 끊어져 버리니까 달러가 말 그대로 종이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 미국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면 얼마인지 달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 위기가 터질 때마다 미국에서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화폐 통화량의 증가량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화폐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정말 그래프가 테슬라 축하처럼 쭉 올라갑니다 정말 지금도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굉장히 손쉽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종이조각에 불과한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종이조각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많이 찍어내어 많이 찍어낼수록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빌려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할게요 은행이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1억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들은 제도상 10억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약 10억이 약 10억 대충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까지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잊지도 않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잊지도 않은 돈을 빌려준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화폐량이 또 증가하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의미하는 방법은 뭐예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쌓아두는 사람들 돈을 은행에 저금해두는 사람들은 점점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깨닫는 것이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금융교육을 여러분이 제대로 받으시면 금융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시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키고 실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불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돈의 새로운 규칙은 무엇이냐? 제가 여기서 오늘 주제로서 로버트 기어석기가 말하는 돈에 관한 세 가지 규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규칙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돈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돈은 지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해요 10만 원이라는 돈을 A은행에 맡길 때랑 B은행에 맡길 때랑 이걸 증권사에 맡길 때랑 보험사랑 맡길 때랑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는 것은 다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세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세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 세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몇 억에서 몇 십억 작게는 몇 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그 모든 정보가 다 지식에 있는 겁니다 세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이 지식이 곧 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빚이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빚은 나쁜 거야 빚은 무조건 없는 게 좋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축은 좋은 거 빚은 나쁜 거라고 배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빚은 두려워하고 빚은 절대 저산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빚이라는 게 없으면 경제가 망합니다 국가 부채가 있죠 가계 부채도 있습니다 삼성 같은 우량한 기업들도 다 부채가 있어요 빚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없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없애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빚과 나쁜 빚 여러분들 좋은 빚과 나쁜 빚 뭐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중요해서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빚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쁜 빚은 대체 무엇이죠?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똑같은 1억을 가지고 슈퍼카를 사요 이 슈퍼카를 살면 보험료 들죠? 유지비들죠? 기름값 이런 거 다 들잖아요 그럼 이 슈퍼카를 삼으로써 뭔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 슈퍼카를 타기 위해서 내가 빚을 진 것은 굉장히 나쁜 빚이 됩니다 반대로 좋은 빚이 뭐냐 좋은 빚이란 건 결국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오피스텔 샀어요 오피스텔 사가지고 내가 가진 돈 1억에다가 돈을 더해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강남에 사가지고 강남은 비싼가? 암튼 뭐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10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중에서 오피스텔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로서 50만 원을 은행에 주고 그럼 나는 이 오피스텔 삼으로써 매달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한 50만 원의 소득이 매번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빚은 좋은 빚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니까 내게 현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빚과 좋은 빚을 정확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빚은 늘리고 나쁜 빚은 줄여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빚은 늘리고 나쁜 빚은 없애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서 점점 현금 흐름을 확보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로버트 교사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돈을 벌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란 게 무엇일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거?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란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집중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비로소 어떻게 되죠? 안정된 삶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현금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버트 교사키니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힌트가 있다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일자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고 세 번째가 현금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일단은 일자리부터 살펴볼게요 일자리가 있는 곳에 돈이 가고요 또 사람이 가죠 그쪽 경제는 살아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포항에 포스코가 있죠 만약 포스코가 망한다고 해볼게요 점점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럼 포항에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포항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금 흐름이 포항에서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반면에 이천에 반도체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볼게요 그럼 반면에 새로 들어서면 그곳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살 부동산들이 지어질 거고 그럼 그곳으로 현금 흐름이 몰려간단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돈이 도는 거고 사람이 없는 곳에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명동, 요즘에 좀 덜하지만 홍대 이런 상권을 보면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부착부착했단 말이죠 명동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방문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는 정말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 부동산에 오르고 더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현금 흐름이 막 쏠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좀 보면 사람이 몰리는 곳에 현금 흐름이 들어가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곳에 현금 흐름이 나간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구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당연히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세계적인 요즘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 신흥국의 돈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는 계속 하늘로 치솟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박스 피고 다시 또 횡보를 하고 있죠 신흥국들은 딱히 주식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계의 돈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돈의 흐름을 알면 우리가 세계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움직여 있구나 이 현금 흐름을 잘 추측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돈이 나고 어디에서 돈이 사라지는지 이걸 알게 되고 우리가 현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적인 현금 흐름과 덧붙여서 어디에 현금이 어떻게 오고 나가는지를 잘 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로버트 교사께 말하는 돈에 관한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규칙을 꼭 명심하시고 로버트 교사께 말하는 이 규칙들을 명심하시고 아마 앞으로 공부나 투자, 돈을 좀 바라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짧은 시간 안에 안정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상당히 구독해주시고요 제가 또 계속 이어서 부자들의 음모 그리고 로버트 교사께 다른 책들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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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